러스트캐슬 이어서가야죠 이어서갑니다 시작하죠 어 여유롭게 저정돼있네요 플레이하죠 아 저번에 업그라운드에서 아 여기서 초기화가 되는구나 자 이어서가겠습니다 아이템 바꿨었던거 같은데 저번시간에 유령에 죽고 찾아봤는데 유령은 이제 적으로 나오고 죽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온대요 그리고 다른건 전부 아군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런것도 있어? 전에는 아이템 구경하느라고 너무 좀 걷돈게 있었는데 제대로 하면 내 생각에 아 뭐야 돈 안먹었어 이런 아 기분 찝찝하게 어 방패 도끼 방패도 있네 바꿔보자 어어 둘다 처음보는건데 써보고싶은데 저거는 돌진해도 무적인거 같진 않고 이걸로 하죠 어차피 뭐 아이템은 그거 바뀐 테니까 저번에 아이템 충분히 많이 봤으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진지하게 한번에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업골이 다 안됐는데도 그정도로 데미지 받기고 그러는거 보니까 아마 로그라이크의 정석 어 디펜스 2업 오 좋군요 좀 더 진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가 좀 중요한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어 상어는 경장갑을 잇거나 자 방어구를 아니면 이제 음 우리건 3세지 음 이거 3세지 아니면 속도를 좀 올려놔야지 피하는게 편할거 같거든요 빨리 제거를 하고 언제 죽냐? 왜 이렇게 튼튼하냐? 잔잔하게 가도록 하죠 오늘은 가볍게 2부기도 하고 잔잔하게 가겠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집중해서 하면은 한 대도 안 맞지 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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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내가 닥치고 했으면 안 맞았는데 죄송 고위가 아닙니다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끊어치기 되네? 이리 와봐 아 근데 끊어치기가 됐다 안됐다 한다 좋아요 빠르게 챙겨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장비에서는 원거리 원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거 쓰면 되겠네요 뒤로 갈수록 기술이 화려해지니까 35디나 들어가네? 은근 괜찮다 저거 아 야 아 야 아 이럴 거야? 아 이럴 거야? 잠깐만 잠깐만 전혀 예상이 없었어 아 이거 죄송 평적을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문제없이 깰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빙을 치냐 당황스럽게 오늘 조용하게 잔잔하게 한탕 땡기고 가도록 하죠 아 자꾸 네이버 TV에서 일리아가 안 넘어져서 일리아를 통합으로 올렸습니다 3화로 올리겠습니다 길이가 어떻든 그렇게 애매한 데 있을 거야? 기분 나쁘게? 저거 따로 있을 거야? 따로 있을 거냐고 응? 2타까지 안 끊어져 3타 때려야 돼 역시 난 근접이 좋아 뭔가 때리는 맛이 나 마법사 지팡이는 좀 싫어 나는 이 위아래 구분이 안 돼 투지기 리픽은 줄지기 리픽은 일단은 궁수를 제압을 하고 사과먹자 사과 좋아좋아 쾅! 아 스킬 쓸 일이 별로 없어 평타가 너무 좋아 평타랑 별로 차이가 안나 되게 허야 크리티컬 색깔만 봐도 구분이 되는 경지에 왔어 저번에 너무 재밌게 해서 다시 하고 싶었는데 다른 게임을 너무 안해서 걸렸었거든요 내놔 뭐 준다 그런거 아니었어? 내놓시구요 예쓰 착한 녀석이야 내가 캐릭터 디자인 보고 별로 이제 기대를 안했는데 재밌어 아이고 끊어치면 안되겠다 끊어치는거 너무 딜레이가 들쑥날쑥하다 이동 한번 하고 치는데 들쑥날쑥해 아래로 아래로 빼야겠어 혹시 안 맞을때가 있으니까 아 자아 그러지 말자구 좋아 좋아어 흠흠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하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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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 번에 깨겠어 너무 질질 끌면 안되 이런 게임 너무 질질 끌면 안되 재미있어도 끌면 안돼 아 좋은거네 나 활은 좀 싫은데 이건 뭐야? 아 나 근데 다 못먹는 것만 나왔어 나 지나가면 못 가져가잖아 저도 아 지사하네 8원 날렸잖아 좀 세일좀 해주세요 이거 먹었으니까 받들겠습니다 8원으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 돈 다 모아서 왔는데도 말이야 한 번 지나간 맵은 못가던 걸로 아는데 벌써? 뒤에 있는거 보니까 그냥 올거 같죠? 아 넘기겠습니다 뒤가 안보이면은 안오는구나 아 저거 맞냐?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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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빡지로 와 아 이번 한큐에 보낼수도 있었겠다 너무 안일했어 내가 아 너무 너무 여유롭게 나와버렸는데? 아 아 아 뭐하니 아 뭐하니 아 뭐하니 어 별로 무섭네 죽어 죽으시면 됩니다 여기 첫번째 모습 메모리 해주구요 어 딜이 좀 약하군요 맘에 안듭니다 내 딜은 끝없이 강해야돼 한도가 보여선 안돼 왜 아 저것도 때려지는구나 아 이거 때려지는군요 아이템 주세요 근접으로 주세요 어 어 아이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거구나 많이 먹으면 진화한다는거 아 사볼까요? 아 야 아 야 왜 그러냐고 미치겄네 진짜 방어력 7 올라가고 속도가 다운됩니다 어 좋습니다 방어력이 올라가있었으니까 처음에 포션으로 2로 방어력으로 가도록 하죠 어 근데 속도가 좀 많이 중요하네요 속도에 따라서 무기에 따라서 치는게 좀 애매한게 있네 힘 다음에 속도를 찍어야겠어 피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애 다 맞으면서 하는거보다 나으니까 어 이거 뭐야 상점이네 와 이거 뭐냐 무기야? 와 데미지 엄청 높아 자 이러고 아 나 너무 갖고싶은데 이거 뭔지 몰라 처음 보는거야 제발 이현 주세요 아 너무하네 야 임원만 줘 너무하네 얘네들 진짜 어 이게 무슨 아 저는 아낀다 다음에 나올거 같애 아 너무하네 이거 있을땐 안나오면서 없을땐 나오는거 봐 무조건 뒤치게 돼있나봐 AI가 더러운 AI 무기가 하나도 안나왔어 처음에 자동 기본으로 나오는거 빼고 그것조차 똑같았어 좋아 이리와 아 방금 진짜 높다 시비밖에 안달아 껄렘도 있군요 좋아 좋아 골렘이 들어와 아 저거 위험하다 이거 먼저 깨자 오 빠르네 한 대만 쳐야겠다 오 방으로도 엄청 높아 아 이거 경직은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생겨도 경직은 들어가는군요 오늘 좀 잔잔하게 말할게 저번 시간에 마이클로 갖다대고 말했거든요 목이 좀 안좋아서 마이클 좀 땡겨놨었는데 게임이 재밌어서 텐션이 막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아 왜 안걸려 정직 아까 걸렸잖아 저 노란거 한번 먹어보자 궁금하다 오! 실드 생김 오야 저 원거리 죽냐 오 뭐야 방금 산토야 빨랐어 아 좋아요 빨리 가자 데미지가 지금 많이 후달려서 골렘도 되게 어렵게 잡네요 골렘 자체가 뭐 튼튼한거일까 꽤 한데 어찌됐건 그러하다 얘 약간 경직이 한번 들어가면 두번째 경직이 좀 짧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러나봐 오 데미지 데미지 들어간다 야? 어디서 방어질이야 금방 지게 짝이 없게 말이야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음 데미지 2 나왔죠 어 이정도만으로도 좋은거 같아 데미지 나오는거 자체가 미리 좀 먹어두자 이거는 왜 저렇게 나오냐 기분 나쁘게 아이 하자 근데 이 지금 세팅 굉장히 마음에 들어 뭔가 안전해보여 역시 방 한손도끼랑 방패는 궁룰이야 정말 멋져 그 지뢰 위에서 나와줄래? 부탁이야 저 왕거미가 올라그러는거 같은데 들어와 아 지금 바보들 있냐 저거? 아 이거 뭐야? 그게 다? 아 야 너무 아 잠깐만 잠깐 타임 갑자기 그러게 이게 없기? 오우 다행이다 안 맞았다 아이 그래 좋아 체력이 많은건 좋은것이야 나중에가 그 고기가 음식이 남아 돌더라구요 저거는 저기 안죽여도 상관없었죠? 아 그렇게 오진 말고 아 잠깐만 아 너무하네 얘네들 부메랑 부메랑 아 아 아 너무 든든하시다 야 강타 그거 스매쉬인데 땅에 지금 타물이 일어나는 그정돈데 이거 너무하네 아 참 좀 좀 여유롭게 피하자 아이씨 판정 너무 좋으시다 저 판정은 좀 아닌거 같은데 말이야 자꾸 먹죠? 어 뭔가 사무라이 스틱한거 나왔어 어 그리고 이제 풀피 되는거까지 사과에 데미지 어 괜찮네 이거 입죠 디자인은 내 취향이 아닌데 어 데미지 너무 잘나오는데? 일단은 이거 다 빼놓자 문제 터지겠다 어 데미지 오늘 몇이야? 42 벌써? 망치 그냥 어 양손 망치죠? 데미지가 10이 올라갔습니다 오오 범위가 좀 괜찮은거 같죠? 이건 당연히 힐인데 넌 방패였지? 어 뭐 저거 안쓴다 어 내가 시키 지정한거 안쓰네 한 대 맞아봐라 오 야 160? 어썸 맘 5대야 5대 엄청 세네 엄청 세네 아 근데 너무 느리다 인간적으로 좀 좀 심하게 느리네 잠깐만 이거 좀 심하네 어 그리고 약간 위로 보정을 받는다거나 그런건 아니네요 다 그냥 다 먹이자 어 많이 느렸어 그리고 사타고 경직이 좀 잘 들어가지 않네 무게 종류에 비해서 야 한방? 너무 길 너무 심한거 아니냐 이거 인간적으로 온천지 다 배치해놨네 독한놈들 얘네 덕분에 오히려 좀 적은거 같애 어 깜짝아 아니 잠깐만요 저거 한 대 맞으면 사과먹는거 보다 아프단 말이야 저 음식 회복은 안찍어도 되겠다 그냥 안 맞으면 되니까 어 근데 약간 명음이 떨어진거 같은데 게임에 접여 야 야 너무 딜레이 후대 심하다 이거 근데 뭔가 다크소라는 기분인데 한 대 때리고 용철대문 잡는 기분이야 피하는게 더 쉬울 뿐 아 좀 너무 빠르다 너 아 저 파염범위는 상하가 범위가 좋네요 음 잡았구요 쟤가 왜 여기서 나오냐 너 여기서 나오는 분이냐 왜 이렇게 셀거 같진 않네 아 아닌가? 그렇지 어 화염 피해 되게 좋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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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안차려 어? 아 왜 이렇게 순수하니 아아 아아 증.. 증말 이거 바네나 먹자 바네나 아 뭐야 어 야아 잠깐만 둘은 안돼 야 둘은 안돼 둘은 안돼 둘은 안돼요 둘은 안돼요 아아 아 잠깐 왜 이렇게 많아 상자 저기 있는데 어우 야 잠깐만 전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아 저게 맞아? 너무하네 넌 거기로 가라 나는 아이템 먹는다 야아 아아 잠깐만 이거 나왔네 아 못 빼야되지? 뺄거 없는데 이거 빼자 아 좋은건데 이게 더 좋아 데미지가 너무 잘 나온다 오늘 한 번에 깨게 해주려나 본데? 데미지랑 방어력 5 5나 올라가요 방어력이 근데 이렇다 할 패시브 아이템은 뜨지 않았네요 아 느려 어우 느려 오히려 딜레이가 더 없어 이게 데미지 더 쎄죠? 어느정도 길막도 되구요 이 거대한거는 거미가 안나온다 나올줄 알았는데 한번도 안나온거 같애 둘리네 이리와 둘리 너에게 필살기를 아 야 이거 뺑부빙 치는거죠 혹시 호러블하다 야 야 너 선들 너무 없다 야 어우 이거 위험한데? 아 이거 너무 내가 잘못했네 이거하면 안됐는데 나는 히익 아 먹어라! 좋아요 비교적 깔끔하게 끝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죠 오오오오오 상어 장비 나왔어 상어 힘들게 잡았는데 상어 장비 나왔네요 다행이네요 이거 뭔가 신발 같은 게 나왔는데 없냐? 뭐냐 이거 내가 이거 점프가 두 번 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 이거 아닌가 보네 이성숙도 올라가는 건가 봐 그냥 빨라진 거 같고요 이건 뭐죠? 이건 책이야? 이거 먹고 버릴 게 없어 다 중요한 것들이야 다 중요해 이거 버리잖아 그것도 좋은데 이거는? 체력이 50억 감소하는 대신에 아 이게 뭐냐 이게 안 입어 아 이 룩만 볼까? 에이 모임 체력 너무 감소시키잖아 인간적으로 그니까 사과 하나 숨겨놓은 것 봐 독한 게임 한번 써보자 저게 아마 소환책이었나요? 사령술책 아 3스테이지 바로 진지하게 하면 리얼로 다 이지하지 닥스홀 로레스도 도전하는 마당이 여런데서 머뭇거릴 순 없지 안 죽었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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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피우지 다행이야 아 저거 닿아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군요 나 무조건 들어오는 줄 알았지 고기도 있네요 안 먹겠습니다 과감하게 물론 위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똔또한 위장을 업그레긴 했지만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 귀찮아요 저건 뭐였죠? 체력이었나요? 좋은거 나왔군요 야 아프잖아 거미 주제 말이야 아 돈 많아 제발 이제 상점 나와줘 진짜 나 열심히 했잖아 노력상 없냐? 폭탄 게임 너무 안 맞아서 체력이 남아둬라 나 저 녀석 절대 용서못한다 개새 어디서 나와 필살기 어디서 어디서 나와 쟤 아주 애매한데 나오는거 죽었어 아아아아아 나온 다음에 꼬시고 반으로 돌아가서 자 이 녀석을 때리기 위해서 건방진 녀석 지금 돌아가 죽었다 필살! 어 데미지 짱 세다 크리도 잘 뜨고 이거는 아마 회복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써버리자 아 개구리 소리나네 개구리로 변신하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건가봐 먹을 필요없죠 굳이 혹시 이 맵에는 모든 적이 개구리가 되는가? 죽었다 이렇게 처먹고도 저렇게 처먹고도 안죽다니 좋아 좋아 평타가 더 난거 같은데 기술이 별로 안좋아 기술은 은근 쓰레기야 어우 저 중갑이 괜찮네? 대검으로 맞아도 한번 아이 너무하네 저거 환경 너무 좋은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지파이가 너무 사기야 나도 내가 써도 사기구 얘네가 써도 사기야 사기꾼들이야 혼자 남았니? 오우야 오우야아 이거 크리 2%에 안보여 뭐였어요 방금? 스피드였나? 못봤어 사과내나 아아 잠깐 한번 써보자 아 나 이거 맘에 안들어 난 거미 좋아 위아래 하면서 때리는게 재밌단 말이야 아 진짜 풀템찌겠는데 이러다가 사과 위주로 먹자 아 돈쓸 날 왔다 돈쓸 날이 왔어 너무하네 얘네들 죽은거냐? 죽은거 같죠? 아무리 물량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첨 맞으면 안돼 한번 끈을 놔버리면 영원히 놓게 된다고 공부와도 같지 난 공부를 한번 안했기 때문에 졸업할때까지 못했거든요 공부를 계속했어야 됐어 난 돈쓸어간다 이건 뭐냐 아 이게 소환하는거였구나 맞아 어그로를 하나 가져가는게 좋을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검에 얼음강화가 되있네요 저런걸 먹었었고 아 나 이거 쓰다가 전에 한번 당했던거 같은데 상어한테 저거 왜이렇게 뻘했냐 이거 왜이렇게 뻘했냐 안 되제 정상적으로 패턴만 알면은 패턴 까먹었었는데 어제 어제건 관람을 하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뭔가 상자가 나왔군요 돈 쓸 일이 없군요 역시 가진 자에게 안써지는게 돈이지 건강과도 같지 건강이 남아 돌 때는 그때 챙겨써야됐어 내려가 뭔가 되게 처음보는 갑주가 나왔는데 아 저 필요 없을거 같다 응 재력 너무 많이 올려준나 야 먹고가자 다 먹어 그냥 올라갑시다 아 아 오늘 목소리 되게 안정적이야 토니 아 토니 아니라 소리 볼륨이 거기서 조기가 나왔네 다음 야 아따 너희도 돌진 있었구나 늦었지 이미 이미 죽어야지 이제 그렇지 아 헤플맨이다 얘네 외눈 사이클롭스들이 되게 세네 패턴도 그렇고 너무 짜증나게 때려 때리는게 기분 나빠 고를줄 알았다 딱 맞춘 타이밍 데미 센건가? 봐도 모르겠네 비슷한거 같은데 와 저거 이거 은근히 경직이 순서대로 박히네 나는 경직이 안 박힐 줄 알았는데 쟤네가 약간 얇아서 그런가? 뭐 얇은 녀석들이야 방어 너무 잘 나오는데 아이템 갑자기? 근데 뭐 패시브 아이템 같이 좋은건 안 나오는데 기본 스펙 그냥 잘 나와 야야야야 뭐 쏜거냐 갇지도 않은 위치에 쟤고 난리야 쟤고 난리야 쟤고 난리야 쟤고 난리게 야 잠깐만 자자자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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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이라 그랬잖아 타임을 몰라 이 놈의 거 죽었다 안 죽었구나 아 왜 이렇게 번접스러웠냐 갑자기 죽어 방금 올려뒀으니까 이거밖에 안 딴거지 아마도 너무하는거 아니냐 잠깐만 잠깐만 야 너무하는거 아니냐? 어 뭔가 느려 뭔가 엄청 느려 얼어붙었어 먹는건 한순간이다 모으는거는 한세월이어도 조심해야돼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만 하면 돼 거비가 몸이 약하네 거비가 몸이 약하네 해골들은 너무 나를 맞출만한 기술 능력이 없다 야 크리까지 저희 크리가 8%네요 정말 낮죠 어디까지 갈거야 좋아 동굴 안에 뭐가 있으려나 위치가 좀 애매한게 뭔가 있을거 같은데 보스가 있군요 처음 보는 보스군요?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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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찍었구요 어? 변속들을 썸네일을 쓰겠어 걔네 안 믿고 있어 나는 오오 한세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아까 그 아 야 잠깐 아닌가 아닌가 조금 좋은가 아 얘네 얘네 소환하는건 오바죠 걔네 센놈들인데 걔 오바네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소환술 나도 동료가 있다니 말이야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얘네 잠깐만요 존나 아프네 필살 자수정 어택 넌 동료 없다 아잠 뭐야 야 너 맞춤형 좀 아 아 맞춤형 좀 난해하다 얘는 3탄 애들이 판정이 되게 좋네 위험해 얘네들은 뭐야 얘 아 이런게 있구나 이래서 간을 보는거구나 이렇게 잡는거구나 어 어 떨어진 타이밍 얘 발구름하는 타이밍 달라가지고 헷갈리네 아 뚫고야 아 아프지요 너놈아 한 고통 할 것이야 장비 봐 어허 놓으셨군요 콤보다 어우 장비 풀렸습니다 뭔가 되게 남자다운 장비가 나왔어요 뼈 장비 같죠 뼈 장비 뼈인데 약간 야만 뼈 강령술사 같은 뼈가 아니라 남자의 뼈 뭐라 뭔 소리야 전사스러운 뼈 장비가 나왔습니다 3스테이지 클리어 해주고요 상자가 저 끝에 있군요 안 먹고 갈 뻔 내가 스킬을 찍어서 이렇게 상자가 잘 나오는 것 같다 네임 클로버다 벌써 다 먹었어? 아 다 먹고 써놨네 이건 뭐냐? 하나 먹자 어 뭔가 무효화된 것 같아 안 좋은 건데 뭐야 이게? 어 보호만 걸리는 거야? 어 여차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데미지가 10이나 낮은데? 방어력이 있으니까 가자 어 무겁게 가죠 이번에는? 새로운 무기도 써봐야죠 아 새로운 무기 좀 그런데 이게 빠르니까 데미지가 기본이 많이 높아져서 아마 저 정도 낮아지는 것 정도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운 데일수록 이제 첨부가 아 아 잠깐만 야 꺾는 건 오바잖아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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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스 훨씬 좋은 것 같애 사과줘 어떻게 온천지 사과를 다 넣어놨냐 신박하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날라와?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실드 뒤졌다 너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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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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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석으로 대체한다 엄청 많이 했잖아 크리티컬 불지.. 불지팡이 한번 볼까? 와 나 이거 한번 써볼래 궁금해 저거 너무 무난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뭔가 체력포션같은게 들어왔습니다 데미지 얼마나 나갈까? 관통해버리네? 체력 아.. 지팡이가 사귀긴 하다 데미지가 들어가는 규격이 거리도 응그리 좋아 근데 이제 볼트같은게 정렬로 나가다보니까 지팡이 효율을 너무 잘 받아 정말 좋아 파이어볼! 죽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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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올라그래? 아.. 야 이거 병책 아까 들어갔잖아요 반칙이.. 아.. 야! 독한 놈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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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볼! 줬어 줬어 야 히트 되는거 좀 봐 적었다 저렇게 맞고 안 죽은게 더 신기하다 야 참 골 때리는 놈이네 어 지팡이 너무 사귀야 재미가 없어 돈 쓸 때 왔다 이번엔 돈이죠? 이번엔 돈 쓰게 해줘서 200원이 써야죠 그렇죠 야아 크리 디펜스 다 되는데? 이거 좀 오반데? 이거 좀 오반데 아니야 4 사나이의 결정에 후회는 없다 이거 뭐냐 힐드 생김 그래 두 대인데 이거는 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녀석 거네 전에 보스 거 능력은 됐어 능력은 하나도 안 썼나 능력은 저게 쓸 일이 없는 거 같아 나한테는 이렇게 치면 70인데 괜찮네 안정적이야 피하는 것도 그렇고 치는 맛도 있고 면접이 짱이지 뭔가 실드가 넣는 거 같은데? 뭔 기준으로 넣는 건지 모르겠네 봐야 알겠네 시간으로 들어갈 거 같진 않고 너무 그렁 높으니까 와 이거 너무 좋다 딜러스는 비슷한데 와봐 아 아 너 언제 죽을 거야 아 물약 엄청 생김 뭐고 치우자 그냥 받아라 받아라 어 저거 은근 세네 양손으로 같이 때려서 그런가 데미지가 세네 안 되지 아 나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잘하잖아 어 다 두 개 나옴 돈 쓸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이제는 돈이 약간 좀 후달리긴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먹겠습니다 저런 거 원치 않아 아 체력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되는데 소환수는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걸 빼자 필요가 없다 이게 이거 먹고 똥 싸게 돼 이건 먹어 열어봐 하나만 사자 아 이건 좀 너무 하잖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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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싸느라고 피할 10세 너무 늦어졌어 어 이번엔 검이네 어 나 검 처음 봐 똑같구나 아 죽어 좀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이렇게 나왔으니까 좋은 상자 나오네요 어디서 화를 쏠라 그래 던지는 거 좋다 제트키로 그냥 쏴버리면 되니까 내 아이템 칸 볼 것도 없고 걔 편하잖아 괜찮은데 후반 치고는 수수한 능력이다 싶었는데 그렇지만도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아 이거 한번 입을까 공격 중요한 거 같다 지금 장비를 생각하면은 넘어가자 다음 맵으로 진짜 볼 때마다 날 놀라게 아 실드 생겼네 아 이거 맵 넘어갈 때마다 주는구나 아 맵 뭐 이상한 데로 쏘냐 어 체력이다 아 크리스탈 너무 좋아 크리스탈 자주 나오는 능력은 없나 아 잠깐만요 당연히 공격력 대박 아 진짜 쌍수는 지팡이 못지않네 잘 나오니까 데미지가 데미지 많이 먹어서 그런지 기본들 자체가 너무 낮아서 좀 그런데 아 너무 그리고 잘 이어져 상대 경지 끝날 때쯤 딱 맞춰버리니까 아 시간차 오바네요 이건 좀 아 그만 좀 피해 죽어 데미지 아 너무 잘 나온다 데미지 너무 잘 나온 데미지가 오늘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이번 판 근데도 별로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것 같으니 이상한 느낌은 뭐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진짜 엄청나게 전판에 비하면은 그런데 뭔가 잘 안 나온 듯한 이 더러운 기분은 뭘까 얼음실드네요 약간 디자인상 어울리네 낫에 뼈에 돈 쓸 일이 없다는 건 좀 좋아 일단 하나 보냈고 아 아 야 법사만 죽으면 다 밥이지 어디서 덤벼 이씨 저거 저렇게 멀리까지 나가는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저거 막고도 살아? 제법이야 영원히 맞을 일 없겠는데 이제 어어 야 체력 올려주는가 언밸런스 언밸런스 기술이 이제 원거리 보충이 되니까 사실상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면은 체력 있는 편이 낫죠 그리고 마침 체력이 있구요 소환수만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립 탭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다 자 내려갑시다 개미징 4 올라갔어 아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야야야 뼈드래곤 오바잖아 이거 좀 심각한데 리얼 리얼 개심각한데 일단 넌 마뚜루 잡아야 돼 소를 보니까 너도 잡아야 돼 긁었어 좋아 어 잘만 했어 오우야 어썸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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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진정 좀 해봐 어 좋은데 능력 능력이 사용처까지 생각하면은 너무 좋아 얘가 제일 좋은거 같애 지금까지 중에 쿨도 빨리 돌고 내가 어우러지 못하는 범위를 책임져주는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방에 필살기도 좋지만 먹어버리자 어우 예스 뭔가 잔뜩 나왔다? 이건 뭐야? 어 공룡 생김 저런 것도 있군요 어 이상한 총 나왔어 뭔가 미래 시즈 미래 시즈 총 같은 거 나왔죠? 당근 가능? 아 만원 다 가능? 아 괜히 먹었다 과일 이렇게 많은데 야 대밀 체력 이렇게 심하다고? 흐어엉 나 이거 써볼래 뭔가 개멋있어 아 과일 너무 어리고 하잖아 괜히 먹었네 중요한 물량을 저 물량 먹을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허수아비를 쓸 걸 그랬다 허수아비가 있었군요 그건 아냐? 뭐 얘는 호구니까 그냥 잡으면 되죠? 어 아니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야 뭔가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 아 전에 했던 애는 팔이 6개였어 뭐야 뭐야 뭐하려고 어어 야 블랙홀이네 어 얘가 더 번거롭다 얘가 더 번거롭다 얘는 써야겠다 왜 나야 좀 있잖아 니 친구 그거로리라고 왜 나야 좀 애매하네 야 그만해? 발사 파 쟤 뭐야 왜 뻗어있어 오우 그거? 그거 노리는 거냐? 아 노린 척하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야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나 가니까 바로 돌아보는 거 보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좀 그랬다 어 이거 선딜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웠다 이거 잡몸 잡을 때 좋은 거 같은데 보소는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방어 2랑 크릭 풀리면은 이게 이득이지 아 전묵 가서 아이템 못 먹고 오냐? 우주경찰처럼 됐잖아 나 다음 맵은 아 마지막 맵이군요 스무스하게 왔죠?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은데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어우 너무 갇혔잖아 이거 여러 입으로 이거 죽었니? 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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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고기 달라는 건가? 고기를 매길 수도 있나? 가까이 가는 걸로는 안 먹는데? 가서 사용키를 눌러야 먹나? 아 근데 뭐 어찌됐건 안 매길 겁니다 관심 없구요? 내가 매길 정도는 아니다 고급감계 죽도록 어? 겐춘한데? 이렇게 보니까 잡목 처리는? 보스전에서 너무 약한 게 문제지? 죽어라? 맥댐이 높아서 쏘기만 하면 된다 얘 뭐냐 얘 갑자기 그럴 줄 알았 아야 너무하네 팔도 한번 써볼까? 팔 너무 안 썼으니까 팔 자체를 싫어해서 쓸 일이 없었는데 아 이거구나 쏘면서 백 뒤로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줬어 너는 동료인 것 같군요? 내가 쓰던 건방의 양손 건판이네? 되게 세보인다 야 어릴레 동료로 삼아주겠다 감사히 여기도록 저 무기개통은 무조건 첨포인가 봐? 되게 좋네 저거 와 저기서 보니까 완전 멋있잖아 이거 선들이 적어서 의외로 쓸만할 것 같다 동료 벌써 죽었냐? 벌써 죽었냐? 맞은 것 같지 않은데 돌진어택이 저 C샷이랑 똑같구나 그렇구만 풀 피고요 X된 것 같은데 아 왜 겟롤이니 아 진짜 아 진짜 으음 잠깐만요 아 저거 진짜 단통 있구나 그냥 뒤로 빠지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 망했다 안 망했어 샷 한 번 더 샷 한 번 더 샷 한 번 더 샷 한 번 더 샷 한 번 더 샷 은근 괜찮은데? 은근 괜찮잖아 돈도 많은데 돈방 나왔네요 그리고 두 방을 거쳐가는 거면은 아마 실드도 차겠죠?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체력이다 잘됐다 체력 많은데 다 둘 다 사야죠? 나는? 난 둘 다 맛있게 먹겠스 좋은게 나왔구만 어택과 프리티컬 이거 몇이야? 26%? 달달하구만 아 전판에 저런 거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전판에 나왔으면은 진짜 좋았을텐데 항상 끝에 나오더라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 내려갑시다 아 벽에 붙어 쏘는게 개꿀인데 어 은근 좋잖아? 개 좋잖아? 아 활 범위 자체가 길이구나 활은 좀 앞에서 떨어질 줄 알고 콩물선을 그리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니네 잡아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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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여기도 죽음만 있을 뿐 어 개 시원해 개 시원해 아 잠깐만 이거 뭐 경기도 없냐? 굿나 이거 독한 놈이네 위험한 방있다 내가 2번 스펙으로 엔딩까지 가게 되는 거야? 무기 하나는 나와야돼 이건 좀 그래 어? 재장장이 나왔어 일단 다 먹구요 아 부족해 돈 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이다! 나 진짜 절피한다 나 아 저 좀 오바다 건방진 녀석 저 보석 뭐야 내꺼 아냐? 어 근데 실드 되게 좋다 실드 덕분에 실력 좀 많이 보조 많이 좀 아낀거 같은데? 아 쾅 깨졌다 깨지면 맞아 드션듯 위에 그렇지 1대를 붙자고 제가 제일 위험해 진짜 아자아 그렇지 제일 많이 위험하네 처리했고요 아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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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좁아 자 아직 있었구나 히익 오 데미지 3단 히트 300 어썸 이게 데미지 오 딜 세다 뭐야 딜이 100까지 들어가 딜이 100까지 들어가 필요도 없는거 왜 주는거야 가자 가자 척 와아 길 좀 봐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쳤어 근데 나 이거 잠깐만요 저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비공개 표시했나요 왜 아무도 안 들어오죠 아무도 안 들어오는게 아니라 아무 댓글이 없죠 여러분들 흥미가 없군요 이 게임에 나한테도 흥미가 없고 그렇군요 저는 오늘 어제 달렸거든요 어떻게 매일 일하면서 게임 3시간씩 하냐고 무슨 일 하겠네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이 어 그게 있죠 밖에 나가서 놀아야 쉬는걸로 느끼는 사람 집에서 누워서 자야 쉬는걸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되면은 이제 인싸들은 밖에서 놀아야지 쉬는거 같다 마싸들은 집에서 뭐 잔다거나 서야지 쉬는거 같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그런게 있었잖아요 인터넷에 한 번 그런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겁니다 나는 그거랑 관계없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집에서 게임하는거니까 난 이 게임하는게 노는거에요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게임하는거 이게 내게 노는겁니다 게임하고 따로 놀진 않아요 갖고가고 싶은데 아 됐다 지금 너무 밸런스가 좋다 아 두개 먹어 옆으로 가는게 나은거 같애 윗길로 가서 아까처럼 조끼 걸리면 너무 오오 어 보스요? 아 이 무기로 보스냐? 조금 안내키는데 아트라 카피태리몬 이 오너라 아트라 카피태리몬 여덕을 보여주겠다 네 야! 외교군이야 아 아 아 0딜 좋아요 아주 정상적인 데미지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맞는 거 같아 나 옛날에 미용사이랄 때 진짜 게임 못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멀리 출근하니까 아 이거 속도 있는 게 낫겠지? 어 속도 있는 게 낫겠지? 진심으로 속도가 낫겠죠? 7인데 속도 7차인데 방어력도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속도가 더 좋겠지 사과만 지금 다 준 거야? 개새끼 잠깐만 나 바나나 먹었냐? 사과 누구? 왜 그런 우행을 저질렀을까? 최종 버스는 봐주겠네 떠들어 봐 아까 방금 외향내양 쓸데없는 소리 한 거 같은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말한 겁니다 별 일도 없었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지만 어찌됐든 나는 방송을 하는 게 노는 거다 맞는 점이었고 잠시봐 아야야야야야 너무하네 이 새끼 죽어 내려와 덤벼 전에는 내가 조금 놀아줬지만 이번엔 갇혔다 뒤졌던 놈이 내려와 왜 이래 놀라 약하네 왜 이렇게 약하냐 잠깐만 너무 약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아 나 쿠키인데 아이템 먹어서 너무 약해서 오오 뭐야 움직이네? 3페이지인가 보다 아닌가? 흠 뭐 약간 팔이랑 팔이랑 몸통이 따로 오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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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켜고 들어오자 친구야 아 뭐 능력 없는 뭐 음식밖에 없어? 돼지야? 오오오오 아 주먹 너무 아프 너무하네 안돼 안 돼 봐 중거리에서 피하는 건가 봐 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터졌을 때가 기회다 아 너무 근데 호구다 좀 심하게 호구네 솔직히 이거다 높이격으로 깨겠는데 한 두 번째였으면은 아 이거 두 번째지 이미 세 번째였으면 어 뭔가 무기 풀렸습니다 대마왕 무기인가 봐 아 아 가면이가 소환한 흑마법사군요 어 그랬군요 어 나름 반전인데 뭔가 이상하게 생긴 놈 같다고 생각했는데 숨겨진 대마왕 같은 건 줄 알았어 음 나를 도와준 이유가 있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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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소환사도 바로 부하로 변했네 그게 아니라 뭔가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파워팻 했나보네요 단검으로 죽이더니 어? 야 카프트림은 둘됨 둘됨 저니가 일곱 명이었는데 후위까지 죽어버렸어 한 번에 미친 예이 아 근데 이렇게 끝나 그냥 아예? 난 바로 뒤로요 뒤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유감이군요 아 이거 능력 좀 보고 장하겠습니다 뭘 할지 러스트 캐슬 나무위키가 나의 게임 스승이야 존나 도움 많이 받네 진짜 세번째 존은 이제 대장장이 일반방에서 폭탄 하나씩 주고 아 뭐 크리티컬 증가 다음이 무거운 갑옷을 입었을 때 페널티를 감소시킨다 아 이런게 있었군요 그 다음거는 어 1회용 투척 아이템의 성능을 10% 향상시킨다 자 그 다음거는 한방마다 1천 크기 이상의 데미지 받았을 때 5초간 버서커 모드가 된다 어 그 북맨이 하는거 별로 필요 없을거 같고 말일생각 없습니다 안 맞고 다 줄일거기 때문에 일반방과 보너스 아 잠깐만요 아래쪽 보물엘 상자에서 양이 증가한다 이거 찍었죠 그 이제 옆에 있는게 고블린 판매 상인이 무료로 판매를 한다 첫번째 아이템을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제 소울이 약간 이제 보존이 된다 다음은 보스 이거 다음이 보스에게 얻는 소울 양치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 50% 확률로 일반방과 보스방으로 이어진 두 갈래 길에서 보스방의 위치 발자국을 알려준다 아 그러니까 아이템 파밍이 더 유용해진다 라는거네요 마지막거는 회복량을 증가시킨다 1씩 올린다 최대 5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 체력이야 확률적으로 저걸 죽을때마다 체력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마지막게 한방마다 한번씩 시력 극복이 줄어든 경우 체력 2%를 자연치휘를 한다 다 내 취향 아니야 데미지도 올릴래 그리고 속도 맘에 안드는 것만 있냐 아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거 같은데 아 이 얘기를 안했구나 저 잠을 별로 안잡니다 맨날 졸리다고 진행되는게 잠을 잘 안잡니다 하루에 세네시간 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죠 어 이 녀석이 이제는 가이드구나 도망쳐온 놈이네 아래에도 뭐 적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아 돈주는 애다 잠깐만 아 잠깐만 어어 난이도 올릴 수 있네 난이도 올리는게 아니라 저걸 깨면 난이도 올려주겠다고? 아 오케오케 아 그럼 세번은 깨야될거 같은데 나이트메어 있으면 당연히 헬도 있을거 아냐 그치 아 귀찮네 어 이런 기술이었구나 얘는 나 점픈걸 하도 안해가지고 몰랐어 점픈걸 되게 좋아보인다 어찌됐건 오늘 보스 잡았구요 아 창이 더 좋아 근데 어차피 오늘은 어차피 이거 껐다 키면은 새로 그렇게 잘 잡히거든요 그리고 보스 봤으니까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아아아아 아아